아 가자 러시아 아, 이 칠칠들 아까 하나 하는 소린데 그... 아까 본진 쪽에 밀고 들어오면은 한 대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헐다운 한 대 있지 거기 한 명 바로 뛰어가 아까 나 있던 자리 있지 1사운드 타고 막 다키방 두드려패던 자리 내가, 내가 안 된다 그리고 60TP랑 슈크헌들 만약에 이쪽으로 올인 오면은 우리가 교전을 하다가 슛을 뺄 거 아니야 그때 최대한 277이 쏠 수 있게 277은 철도 위에서 막 쏠 수 있게 그쪽으로 뺄 거야, 뺄 때 알겠어? 아니 뭐 라인 아무도 안 와 왜 뭐야 저것도 뭐야 헤브드, 잠깐만 잠깐만 자조포 산다고? 응 헤브드 다 빠져 이쪽에서 날아왔어 자, 피, 자, 피 거기 60TP 너만 딱 있어봐, 너만 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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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산이랑 벨라루시아 너만 있고 나머지 다 빠져 자, 피, 자, 피, 자, 피 60TP 스팟 떼지 마 자주포 날아오네 응 또 떴어? 야 숨어있어 스팟 떼지 말고 그냥 아래쪽 있자 이 새끼들 다 끼방을 이 새끼들 다 끼방을 오지게 준비해 왔는데 도망가 크라운이 자주포 쓰고 뒤방을 한다고? 아무리 방어라도? 이상하구만 뭐 이중, 사실 이중대도 아닌거 같은데 그냥 민병대 같애 어, 민병대야 민병대 어, 민병대야 민병대 돌파 계획을 짜야겠구만 하하 이게 진짜 다 깨방인가 본데? 어, 중앙은 밀 생각이야 야, 277들 밀고 내려가 그리고 슈컨이랑 60TP 니네 여기 저시대로 내려갈 수 있겠어? 한 번 걸릴 것 같은데 어어 97, 97, 907 있잖아 너 277쪽에 합류해서 슈컨 딸 준비 그래 저거야 걸렸지 슈컨이랑 니네 걸렸지 아직 안 걸렸어 아 이제 걸렸다 바로 슈컨 딴다 어, 60TP 2대에 합류해 니네 내려와 거기서 언덕에 수 7쪽으로 내려와 오우야 씨 오우야 씨 여기 고고치를 하나 있네 슈컨들 어디로부터? 오른쪽 아니면 왼쪽 제일 가까운데 거기 돌파해, 중앙 돌파해야 돼 60TP 빨리 내려와 이 씨발 이쪽에, 야 내 쪽에 세대만 있어 거기 빨리 밀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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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숙7 잡자 아 나 907 잡을게 야 숙7 깔끔하게 잡아 숙7 숙7 깔끔하게 잡으면 돼 아지야 괜찮아 아이 삿발 좀! 씨발 빨리 내려가 숙7쪽으로 다 내려가 한 대 더 맞으면 안되는데? 아이씨 진짜 뒤돌아 뒤돌아 바로 뒤돌아 자주포 위치 어디디? 아까 이쪽에서 날아왔어 빨리 철도 쪽으로 붙어 빨리 다들 철도로 붙어 우리 오공비 오공비 따이잖아 오공비한테 빨리 올라와 오공비 또 올라온다 엄폐물 껴야지 AU야 앞에 앞에 ONC 찍히고 나이스 야 이거 넘어가 오공비 쪽으로 넘어가야되 오공비 쪽으로 넘어가야되 피 많은 순으로 오공비 쪽으로 넘어가 라이크 좀만 기다려 올라온다 오공비 탈 없어 얘네 이제 슈컨 먼저 패 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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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얘네 잡음에서 다 캡 상륙이다 이거 동우치 무시 좌지포 캡 하라고 라이크야 허짓거리 하지말고 빨리 앞에 붙어 그냥 캡 해 그냥 이겼어 라이크 니만 경계서고 있어 그 철도 쪽으로 행했어 됐어 야 당황하지마 얘들아 왜 당황해 그냥 싸우면 이긴다니까 잡고 잡고 오공비 쪽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버리면 돼 뭐여 저거 어따쏘냐 쟤 직사쏘나본데 야 907 올테니까 그냥 보고있어 하나씩 고폭 뚫고 고폭 오겠다 이제 정면에서 온다 저기요 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어차피 개백 장전이야 저거 장전 끝나 야 캡 풀어봐 아 늦었나? 다잡아야 경험치 다주긴 하는데 아무튼 이겼네 크라운 유니크 메러디 3중대 2중 민병대는 아닌거 같은데 2중대 3중대 3중대 같애 2중대 3중대 유니크 멜로디 쟤 있는거 보니까 민병대는 아니다 수고했어 딱먹었네 첫 상륙이다 얘들아 크라운 이기고 당황하지마 아까 니네 당황해서 손 떨면서 손 떨어가지고 샤메스라는거 봤거든 야 당황하지마 알겠어? 예앱 내 오더에서는 니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딜만 박아주면은 이겨 제대로 박으면 죽더라도 딱발로 요가 먹으러 많이 했지 가자 아 아이씨 물 다 마셨네 아이씨 물 다 마셨네 어제 이 전략 많이 안해본 애가 누구지? 안해본 애? 나 오웨이 한두놈이 아닌데 두명? 오웨이도? 세명? 너랑 처음이야 조졌다 씨발 잘 적응하라고 야 277 기동헤비들 거의 방어 준비해 뒤에 땡기면서 슛컨들 일로 다 합류해 일로 합류해 그냥 방어 방어 준비해 우리 급한거 아니야 급한거 없어 한명 빨리 여기 들어가요 아냐아냐 글로 들어갈 필요 없어 거기서 방어 얘네 오는 방향이 다르잖아 인마 야 화기주의 딜 박아오네 인마 거기서 야 우리 본진쪽으로 들어가네 뒤에 방샷 들어왔다 어 기동헤비들 우리 본진쪽 봐 본진쪽 슛컨이랑 60TP가 113쪽 보고 너 집 부셔요 응응 예 7집 보여요 그러면 야 슛컨 넘어가자 이거 슛컨 넘어가자 야 구웅씨 화기주의 와가지고 113 처리 좀 113 처리 좀 같이 해 딸피 처리 안되나? 아기주의 일로와 아기주의 일로와 가자 본진 얘네 뛰어나오니까 방어해 방어 헤비들 합류해 헤비쪽으로 합류해 헤비들 277 내가 갈게 113 получается 1,123 이즈 프라비티아 이즈 프라비티아 라인전해 이제 1워ق이 주의 1워까기 주의 흐흐흐흐흑 여기 1-3원 나온다 점사해 인압하라 진압해 아기저기 빨리 안와? 됐어 얘네 뭐야 군용물 다운 채우다 요렇게 하면 돼 근데 얘네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한 명 올리는게 맞긴 했다 들어오는 방향이 이상했어 얘네가 난 볼거 같아 아니 왜 1,2,3을 먼저 집어넣고 우측으로 얘네 타이밍이 안 맞았어 방금 상황에서는 개싸움이 아니잖아 지금 277들 기동회비들 그래서 슈컨이랑 60패가 어디서 오고 있었어? 좌측에서 오고 있지 철도 쪽으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1,2,3들이랑 당장 라인전하는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점령지 쪽에 멘드가 들어오고 있어 너희들 그냥 점령지 쪽으로 넘어가면 됐어 그냥 우리 본진 쪽으로 살짝 빼면 된다고 그쪽으로 거기 가서 싸우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당장 우리 앞에 숫자가 많을 때는 최대한 땡기면서 싸우고 우리가 숫자가 많을 때는 순간적으로 넓혀서 가격 만들으라고 알겠지? OK 오와 오와 오와